네 글로벌 외신센터입니다. 이번에도 중요했던 다섯가지 이슈들 저와 함께 살펴볼텐데요. 첫번째 기사부터 살펴보시죠. 로이터통신 보도 내용입니다. JP Morgan CEO says too early to declare victory against inflation. 네 JP Morgan 다이먼 CEO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리와 관련되어 있는 발언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연준이 금리를 5%까지 올리고 한동안 기다리는 전략은 완벽하게 합리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3.5에서 4%까지 내려와서 한동안 유지가 된다면 금리를 5% 이상으로 올려야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장단기 금리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JP Morgan 다이먼 CEO의 발언이 잇따라 나왔는데요. 다이먼 CEO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승리를 선언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경고했습니다. 기준금리는 5% 이상으로 높아져야 할 수도 있고 이는 단기와 장기 금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 발언이 가장 핵심적인 발언이라고 살펴볼 수 있는데요. 미국의 작년 12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6.5%로 6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시장은 이를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준 고위 인사들도 잇따라 매파에 가까운 발언을 내놓고 있었는데 여기에 월가의 황제라고 불리고 있는 JP Morgan 다이먼 CEO도 긴축에 가까운 듯한 발언을 내놓게 되면서 시장은 이를 부담으로 여기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어서 JP Morgan 다이먼 CEO는 부채 한도 상향과 관련해서도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의회의 연방정부 부채 한도 상향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다이먼 CEO는 만약에 부채 한도를 올리지 않아 미국이 디폴트를 겪는다면 잠재적인 재앙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짚어줬는데요. 이렇게 두 가지 인플레이션과 금리의 연관성 그리고 채무 불이행과 관련돼서 JP Morgan CEO의 발언이 나오면서 시장은 이를 부담으로 안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두 번째 기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폴리티코 보도 내용입니다. German inflation drops to 9.2% in January 네 독일의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어떠한 수치를 기록했는지 기사 내용 통해서 살펴보시죠. 독일 연방통계청은 독일의 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8.7%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0.5% 올랐던 지난 12월과 비교했을 때는 줄어들었고요. 전문가들의 예상체까지 하회하는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번에 유로존에 인플레이션을 발표를 했을 때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독일의 물가 상승률은 반영이 되지 않았었는데요. 때문에 그때만 하더라도 독일의 물가 상승률이 더 높게 나올 경우에는 평균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려하기도 했습니다만 이번에 나온 결과치는 전문가들의 예상치까지 하회하는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했던 전문가 예상치인 9.4%를 큰 폭으로 밑도는 수준이었고요. 또 1월의 예비치는 전월 대비로는 1% 증가하면서 시장의 예상치였던 1.2% 상승에 못 미치는 수준을 드러냈습니다. 유럽중앙은행 기준을 따른 물가지수도 전년 대비 9.2% 또 전월 대비 0.5%를 각각 상승하면서 예상치였던 10.2%와 1.4%를 각각 밑돌았습니다. 세번째 기사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크레딧트 스위스의 어닝 관련 실적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었고요. CNBC 보도 내용입니다. 크레딧트 스위스가 지난해 4분기 13억 9천만 스윙스 프랑 약 1조 9천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는 13억 4천만 스윙스 프랑이었는데 순손실보다 손실폭이 더 크게 나타나면서 어닝 쇼크를 기록했는데요. 지난해 연간 기준 순손실 규모는 72억 9천만 스위스 프랑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의 최악의 실적입니다. 순손실은 2년 연속으로 발생하면서 우려감을 더 키우고 있고요. 4분기 매출의 경우에는 30억 6천만 스위스 프랑으로 하나로 약 4조 2천억 원으로 시장의 예상치였던 31억 5천만 스위스 프랑을 밑돌았습니다. 크레딧트 스위스는 올해 1분기도 순손실을 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고요. 올해 은행 개편비용으로 16억 스위스 프랑이 될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크레딧트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어닝 쇼크를 기록을 하면서 부담감과 우려감을 주고 있다는 외신들의 평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기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CNBC 보도 내용이고요. 루시드 조인즈 디스카운팅 프레이 루시드 모터스도 자신의 상품 가격을 내리겠다고 밝혔는데요. 기사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전기차 스타트업 루시드 모터스가 3월까지 계약하는 소비자들에게 7,500달러 약 944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루시드의 진짜 목적은 재고를 처리하는 것일 수 있다는 CNBC의 보도가 이어졌고요. 지난 목요일 루시드의 웹사이트에서는 15대의 에어그랜드 투어링과 7대의 에어 투어링이 즉시 배송으로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었다는 점을 짚어줬습니다. 루시드를 비롯해서 이런 전기차 업체들이 최근에 미국에서 도입이 된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가격 인하 경쟁이 촉진되고 있다. 이러한 주요 외신들의 평가를 볼 수 있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과 주요 외신들은 이렇게 루시드 모터스가 하나로 약 944만 원의 가격이나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 집중을 했습니다. 루시드는 IRA 교정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루시드 회사 자체적으로 내도는 결정입니다. 지금까지는 10만 달러가 넘는 루시드의 전기차에도 7,500달러의 세액 공제가 주어질 예정이었지만 IRA 시행 이후부터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됐기 때문인데요. IRA 규정상 7,500달러의 전기차 세액 공제 혜택은 세단 모델의 경우 5만 5천 달러 이하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루시드의 전기차를 계약하려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혜택을 못 받게 된다면 다른 경쟁업체에 비해서는 가격이 결국에는 인상되는 효과와 똑같기 때문에 회사가 자발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나선 건데요. 그 조치가 세액 공제 금액만큼 소비자에게 돌려주겠다는 거였습니다. 최근 미국 전기차 업체에서는 IRA 시행에 따라 가격을 조정하는 현상이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쟁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루시드 모터스가 자체적으로 7,500달러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소식을 전해왔고요. 다만 CNBC를 비롯해서 주요 외신들은 이게 결국에는 재고를 처리하기 위한 수단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부분을 짚어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기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스페이스X CEO says Starlink had cash flow positive quarter in 2022. 일론 머스크가 창립을 한 스페이스X와 관련되어 있는 소식이었는데요. 주요 코멘트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구인 쇼델 스페이스X 사장이 위성 인터넷 사업인 스페이스X가 올해부터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인 쇼델 스페이스X 사장은 스타링크가 올해부터 돈을 벌어들이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며 지난해 위성 인터넷 출시 비용 등을 제외한 스타링크 사업의 분기 기준 현금 흐름이 긍정적이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 쇼델 사장은 미국 나사가 로켓 발사를 스페이스X에 위탁을 하면서 로켓 사업도 회사의 주요한 수익원이 됐다고 밝혔는데요. 로켓 발사와 위성 인터넷 사업을 통해 번 돈은 달과 화성 탐사용 로켓인 스타쉽 개발 등 다른 프로젝트에 투자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금 흐름이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지금까지 봤을 때 이 사업 자체가 나쁘지 않은 흐름을 나타냈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고 올해부터는 이러한 부분들이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을 짚어줬는데요. 앞으로의 이 사업 향방이 어떻게 나타나게 될지 함께 체크포인트로 도움을 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기사 내용 함께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외신센터였습니다.